다시 돌아온 디펙트 가방 사일런트 된데 자방 쓰레기 오한 쯔야 저거 일반 타격으로 심장막 다치기 쥐포님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최적화 내 컴파일드 브라이버 전 등 오한 고대차 세트 투 엘리트 이 체력 손해받는 루달퀴 나쁘지 않은데 루달퀴 이 염죽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눈축장기는 필수 구매 걷어내기 합학이 날뛰기 루달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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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달히 룬축전기 차원이 다르네 있으니까 왜 룬축전기 룬축전기 오쌤쓰 아이 인간이 환장을 복제합니다 눈 할퀴기 복제하자 안 돼 6킬 그래 뭐 피깎이거나 저주먹는거보단 이게 나아 재생겨노삼 미쳤나 오 마이 갓 아니 거기서 술을? 저런 영어 아이디님 만억원 감사며 고맙습니다 생명력 전환 그냥 그냥 저거 먹으면 안 돼요 타이레놀 타이레놀 아이 개가 미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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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대게 부상 몇장 있다고 부상 있는거 다 뽑냐 아이 미쳤나 아이 미친게임 아 뭐 동네 부상 다 가져오네 사회 운보구 퀴즈리 게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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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되네 아 그만해나 주거운 의정 나 죽어 두통 타이레놀 홀로크랜 아니 뭐 병불꽃을 주냐 쓰레기 불타는 엘리트 잡았는데 주는게 병불꽃이야 갈비지 쓰레기 게임 타이레놀 디스크 인재편향은 뭐한다고 또 나왔음 눈 몰았어야지 아 아이 미친 이 양반 진짜 그만 좀 나와 하니 어 정신이 이상자인가 봐 나 따라다녀 날아다니면서 당시 독식 빈털털이 막이래 싸이코스 그냥 왜 형들이라 빈털털이 맞다고 오지말라고 왜 날 따라다니면서 철오는거야 왜 날 따라다니면서 철오는거야 당혹빈 당신 당신 혹시 빈털털이? 당신 혹시 빈털털이? 당신 씨 당신 혹시 빈털털이? 당신 혹시 빈털털이? 또 어떻게 시작인거 牌 뭐 더 도령 첫 저희가 can 당국 빈 자방 쓸고 오는 거 봐 저것도 카드라고 잘못 썼다 자방을 왜 써 다시 시작 나중시전 유성타격 야위 오코스트인데 유성타격 쓰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시작 시작유물 3개 덕분에 시작유물 3개 덕분에 유유유유 유성타격 유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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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안녕하세요 28골드짜리움 29골드짜리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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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렇게 쉽게 잡아? 텅스텐 터보 홀로그램 지금 진짜 거지같은데 이상하게 빠졌네 추운공객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상향 먹은게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림, 어둠, 다중시전 강화된건 좋은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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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, 어둠, 다중시전 강화된걀. 크림, 어둠, 다중시전 강화된건 좋은듯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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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반복. 이번엔 진짜 상점. 니 약해. 디넘 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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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 2. 아이, 차 방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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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트... 왜 없냐고요? 몰라... 신성... 꼬대 포션 아깝네... 블랙... 또 1댓 막았네... 버퍼... 보고 2, 34댓밖에 못 막았나... 버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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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시간... 실시간 밀집 덩락 중... 덴... 내 밀집 깍지 봐라... 잘 익은 포도알 맛 좀 볼래? 잘 익은 포도알 맛 좀 볼래? 헐... 아 다행이다... 딜이 되네... 딜이 되네 딜이... 재련의 축복 필요 없겠지... 강화할 거 없다... 폭포 어디다 바르지... 폭포 어디다 바르지... 폭제... 내 버퍼 때문에 잡는다... 유성 타격용 인형... 유성 타격용 인형... 아니 잠깐만... 버퍼 남겨서 올 필요 없잖아... 어차피 1댓 막는거든... 1댓 막아서 뭐냐... 저렴 수 있을까? 2번에 사격했어봐... 뭐까지 다 사격했으니? 아... 부족해... 버퍼... 3댓 아닌가요? 아아라.. 측으로 새롭게 tour아... 텅스텐이라 0대 밈 아이 약화를 못 거네 드로 꼬라시바라 각오하니라 아이 드로랑 홀로그램 싹 다 밑에 있네 돌아피겠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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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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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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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실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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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